1, 2, 3 다이자호! A day high, 러블리스! 작년 홍콩 팬미팅 이후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. 다들 잘 지내시나요? 네, 그때 저희가 내년 콘서트를 꼭 찾아뵙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! 저희가 이번에는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가거든요. 저희가 홍콩 러블리너스와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저희가 홍콩에서 첫 콘서트를 하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세요. 러블리즈 콘서트인 홍콩 러블리즈 3 오브 힌터 월드는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아시아월드 엑스포 런웨이 11에서 열립니다.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. 사랑해요! 그때 만나요! 안녕!